제가 처음 일본에 왔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은 역시 언어였던 것 같아요. 일본어를 못 알아드리니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더라고요. 처음 어학교를 가기 위해서 매일 덴새를 타면 꼭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いつも聞こえてくるアナウンスがあったんです. 電車が参ります. 黄色い線の内側にお下がりください. 黄色い線은 알겠는데 内側ってどういう意味? 電車がここに向かっているようだけど 参りますってどういう意味なんだろう? 文章이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3ヶ月が経ってから その文章全体として聞こえてくるようになりました. 지금은 일본 생활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일본어 또 일본 이거 참 저에게 익숙한 것 같습니다. 今も日本の生活が長いですから 日本とか日本語は だいぶ慣れてきてるんですね.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이것인 것 같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듣고 있는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고 있는가 입니다. 神様と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 とって暮らしているのか 주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主は礼愛を通して 聖書を通して 私たちに語りがけて おられるんですね. 주의종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あるいは主の神様を通して 祈りの中で 私たちに語りがけて くださっています. 매 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毎瞬間私たちに 神様の声をかけ そして導いておられる ということなんです.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しかし問題があります. 내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살아갈 때예요. それは私が 語っておられる 神様の見声を 聞き取れずに い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그때는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지요. その時には まさに 道に迷い さまよっている ような 状況なんですね.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아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대선지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순간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아가 바활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사건이 있었지요. 하나님은 엘리아의 기도를 들으셨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아흡이 키운 선지자 85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왕빈 이세벨이 듣게 된 겁니다. 화관 엄청난 이세벨 24시간 이내에 엘리아를 죽여버리겠다고 정가를 보냈습니다. 엘리아가 이 정가를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자마자 냅다 주랭랑을 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제까지 엄청난 기적들을 일으킨 엘리아였는데 지금 그의 모습은 이해하기 힘든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아가 왜 이렇게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19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성경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거둬 달라고 한 사람들이 몇몇 나오는데요. 요비가 요비 그랬습니다. 요비 요비 그렇습니다. 요비 기왓 죽는 것 죽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요나 선지자가 그랬어요. 햇볕이 뜨겁고 괴로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내 형편을 보게 될 때예요. 이렇게까지 해서 꼭 살아야 하나? 이제는 정말 지친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 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불마차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갈 때는 내 형편은 보이지 않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은 내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소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아가 이세베리 소리를 듣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엘리아를 하나님의 산인 호랩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굴 속에서 떨고 있는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굴에서 나와서 산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그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술 만큼의 강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바람이 지나가자 곧 땅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지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로 강한 불길이 쏟아 올랐습니다. 그 불길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간 후에 한 세미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있었던 후에 조폐공사의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한 장노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분이 다니셨지만 늘 일로 너무 바쁘셨다고 해요. 하루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되더래요. 그런 날이 계속되니까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글쎄 위험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희망이 없다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이 장노님은 그 소리에 절망에 빠지게 됐습니다. 부인의 권유로 목사님께 병원 신방을 와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신방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보통 병원 신방 을 하기 위해서 치료 의 말씀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이었다고 해요. 누가복음 19장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낙위를 타시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이 이 말씀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주님께서 주님께 다른 말씀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복음의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힘을 주라는 감동을 주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하는 수 없이 이 말씀을 들고 병원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말씀 그대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십시오. 거기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낙유 새끼가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풀고 끌어오라.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라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이 그 말씀대로 그곳으로 갔습니다. 낙유 새끼가 정말 있었고 낙유 새끼의 끈을 풀 때 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로바 노크 을 解 이루 그 持 主가 그들 왜 내 낙유 새끼를 푸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쓰겠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너무 신기하게 그 주인이 낙위를 주도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끝내자 장노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묶인 것을 푸는 길은 주님이 쓰실 때 풀어진다는 것이 마음이 왔다고 해요 자신은 위암이라는 병마에 묶여있는데 주님이 쓰시면 풀어진다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길로의 장노님이 비서실장의 그 보직을 사표를 냈어요 그리고 교회 사무장으로 목사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잡고 있던 절망의 소리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을 붙잡았다고 해요 그 병마가 어떻게 됐을까요? 위암이 완전히 고침을 받았고요 그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19장 11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외의 오 원래는 바 attends 찾아서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왜 이런 상황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때로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바위를 부수는 바람과 지진을 보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불길같이 솟아오르는 문제 그리고 위기에 놓여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0편 62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여원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때는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어요 생각해보면 절망 그 자체에 있어야 할 그가 잠잠한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는 고백의 시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소리가 마치 바위를 부수는 바람소리처럼 들렸어요 자신을 죽일 것 같은 지진과 강한 불길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 소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바랍니다 많은 잡다한 소리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넌 이대로 갈 수가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네 믿음으로는 아무런 축복도 받을 수가 없어 그때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 소리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절망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람왕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우에게 기름을 붓고 또 너를 이을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가 가졌던 모든 절망을 회복으로 바꾸시는 말씀입니다 내 형편, 내 절망의 마음에서 내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내 믿음을 흔드는 많은 소리들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길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험하니까... 민 jaką식... 감사합니다.